네 안녕하세요 쇼미네TV 송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키템은요. 짜잔! 공트랩에서 페달 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보통 페달 트레인과 부드랩, 이게 양대 성맥이죠. 페달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페달 보드까지 출시가 되었네요. 보통 페달 트레인과 부드랩에서 나온 것들은 중국 OEM이 많아요. 인도네시아 쪽 OEM이나, 근데 얘는요. 미국 캘리포니아 부드랩 자체 공장에서 자체 개발을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외관도 굉장히 싱플하고 뭔가 좀 아메리카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 좀 풍기네요. 외관부터 보면요. 손잡이는요. 고급 자체의 긱백에도 사용되는 그런 손잡이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 완전 좋구요. 그리고 폼이 25mm에 굉장히 탄탄한 압축 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기나 페달 보호에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구요. 안쪽에 보시겠습니다. 아 이게 다 벨크로로 벨트가 되어 있어서 페달들을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 이게 특수 알루미늄 소재로요. 이게 뭐냐면요. 항공 소재인 샵 6061 T6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도랑 그리고 경량화로 구현이 됐구요. 부식에 강하고 가벼운 무게. 그리고 저탄성 소재로 MTB 하이엔드급 프레임이나 아니면은 그런 로드바이크 전 장르에 쓰이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완전 탄탄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얘는 패키지라서요. 안쪽에 이렇게 패키지가 되어 있어요. 페달 파워 장착용 마운팅 브라켓. 알루미늄에 대한 거 마운팅 브라켓 한 세트랑 그리고 케이블 타이 다섯 세트 그리고 벨크로 테이프랑 그리고 접착식 후크. 여기 네 이렇게 두 세트까지 여러분들 페달 장착이 필요한 그런 기능을 가진 것들이 같이 패키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에 설명서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부드랩에서 파워, 페달 파워, iOS 굉장히 인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따로 판매하긴 하는데요. 지금 부드랩 이 페달 세트랑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버즈비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구매에 좀 더 도움이 되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페달 보드와 페달 가방 그리고 이 세트까지 해서 159,000원. 굉장히 아담하면서도 모든 페달들을 다 수납할 수 있고 파워까지도 장착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로 되어 있는 페달 보드. 진짜 저로의 기회인 것 같네요. 네. 캘리포니아 부드랩 페달 보드 세트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